오빠 내 유니콘 선물 안 받으셨어요? 받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인증샷 안 보내세요? 진짜 소중하게 다루는 거는 박스 안 까는 거 아니 컬렉션의 끝 너무 설레서 오자마자 열 해봤어야지 그 스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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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락 앞치락 정신에 외차려해 블랙핑크 Jennie 진지한 한국 시하歌手 Zico合作 퇴出新歌 MV在 26日下午 전시上限 2人 특별在 MV公開前 把握空檔連線直播 互动可爱到不行 많은 분들이 벌써 엄청 기대해주셔서 좀 설렘어요 저 설렘어요? 오랜만에 약간 우리 한국 팬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더 설렘달까? 오빠 우리 글로벌 팬분들에게 영어로 한마디 해줘 내가 영어로 못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너가 해석해주면 안 돼? 오빠가 영어하는 것도 좀 듣고 싶긴 한데 헬로우 글로벌 글로벌 케이팝 팬 finally 레이닝 Z 스파이 out now It's not out now It's coming out in 7 minutes 지금 보고 계시는 해외 팬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곡을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곡은 7분 후에 출시되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즐거운 우리의 곡을 함께 즐기고 이 곡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의 뮤직비디오를 출시될 또 됐어 리사의 방송 속에서 리사의 진시 센留言区 랑 Jennie 차우지 신분 직후 선배님이랑 저 챌린지도 찍었거든요 저러고 어? 이거 모르셨까? 랑이사요? 어 맞아 라리사가 보고있다 우리 라이브 우와 하하하 하하하 리사 언니 잡은디에 노래 나와 꼭 들어줘 꼭 들어주세요 리사님 아 네 유니콘 선물 안받으셨어요? 받았어요 근데 왜 나 받았고 인증샷 안보내세요? 그거 아니 나는 처음에 그게 유니콘인지 모르고 아니 선글라스 박스가 왜 이렇게 크지? 이 생각을 했거든 하하하 아직 나 그 개봉을 안했어 딱 상자체로 있어 알지 그 원래 진짜 소중하게 다루는 거는 박스 안 까는 거 아니 컬렉션의 끝 너무 설레서 오자마자 열애봤어야지 라이브 끝나고 열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를 아래 아따쳐 부끄러 나의 피식기를 드러내 포위됐어 넌 나의 승리 We're not going home tonight All right 네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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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to dark, deep, deep 정신을 외쳐려 해 We're not going home tonight All right 네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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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to dark, deep, deep, deep